안녕하세요 매일 전하는 핫한 IT뉴스 99뉴스 블로타 박서윤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첫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두 회사가 각각 운영 중인 V라이브와 위버스를 합쳐 새로운 팬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년 정도로 예정된 통합기간 동안 두 회사의 각 서비스는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네이버와 빅히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둘이 합치면서 거대한 팬 커뮤니티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빅히트의 새로운 플랫폼은 어떤 모습일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은 지금 애플의 실적이 화제인데요 전년 대비 총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21%, 24% 증가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입니다 휴대폰 매출이 전년 대비 17%, 아이패드 매출이 연간 기준 41% 급증하면서 폭풍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팀쿡 애플 CEO는 전 세계 모든 애플 팀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혁신에 달성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패드 자꾸 욕심나는 게 저품만이 아니었군요 애플의 다음 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다시 한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실적 발표 소식인데요 지난해 네이버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 2,153억 서치 플랫폼 커머스, 핀테크 등 사업 각 부분이 고른 발전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특히 콘텐츠 부분의 연간 수익은 4,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.8% 성장했는데요 앞서 전했던 와패드 인수 그리고 빅히트와의 협력으로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네이버 이 성장세를 이어서 앞으로도 쭉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람이 3개 분다고 하는데 이럴 때 길 가다가도 구조물 떨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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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